승강아, 너 정말, 정말 뭐? 엄마, 엄마. 그냥 타. 승강아, 울지 마세요, 엄마. 아, 알았다. 내 좀만 있으면 깨워줄 거니까. 들어갈 거니까. 아니, 당신이 여기서 뭐하노? 아무것도 안 믿어. 무슨 일 있었더나? 네 엄마 와 잘하나? 아무 일 없었어요, 아버지. 승인이, 내 좀보자.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너희야. 말씀하세요, 아버지. 오늘 내가 심사장 댁에 전화했었다. 고개 들어라. 죄진아처럼 하거라, 너.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아니다. 식구들 걱정 안 시킬려고 그런 거 아니다. 뭐라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. 앞으로 왜 할 게 인지가 중요하지 않겠나. 그깟 가정교사 자리 하나 그만뒀다고 네 인생이 왜 되는 게 아니다. 아니다. 이제부터 내 깡 머리 맞대고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자. 승인이야. 죄송해요, 아버지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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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저... 휴학했어요. 원하꼬. 내 가슴만 내 가슴만 내 맘 좀 두드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홍승희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격이나 돼? 지검장님 따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? 만년필이 아주 예쁘네요. 나 선보기로 했다? 촌따금 강과장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짝사랑 맞죠? 음식도련님 누구예요? 염색하는 게 뭐가 그렇지 않더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은 익숙함? 만복당이 어딘지 알아?